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세상 순하고 맹한 눈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뵙니다. 지금 노메이크업 상태예요. 네, 마스크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자, 여하튼 제가 이렇게 예의 없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이유는 오늘 제가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요. 그래서 프로필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을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지금 9시 10분이에요. 지금 10시 반까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일단 빨리 출발을 해서 가서 이 새로운 소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잠시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도 이렇게 찾아서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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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맞춰놨어. 유튜브를 같이 진행하신다라고. 너무 아래로 돼 있어서. 렌즈가 더럽다. 비키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슴. 여기 가요?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유니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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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자, 모으세요 어깨 살짝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나 머리 끝이 올리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가야 돼 ㅋㅋㅋㅋㅋㅋㅋㅋ 유지아 오케이 오케이 원하여서 다른 다른 한 단가 아 저런 상대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귀여워 눌러만 주신가요? 네 당연히 눌러만 주신다 근데 이 염봉 다 맞춰서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세요. 오케이. 네. 다시. 다시. 자, 발을 한번 더 가가. 다시. 자,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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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녕해시세요. 오마이.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해당하면 못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드디어 프로필 촬영을 낮췄습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활동 많이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스포티비 골프 다이제스트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안녕.